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다운할게요 개똥입니다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더 많을텐데 메론마루 100개 매주 금요일마다 도전 먹방하는데 나이스 100개를 누가 더 추천해줘가지고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도전 먹방이라서 금요일마다 매일 하거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대전 팥빙수 먹으려면 많이 먹긴 해야돼요 거의 2시간 동안 먹어야돼서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거든요 먹다보면 생각해보시면 되요 또 못미내시면 더 많은거같아가지고 다이세요 맛있는데 메론마루가 메론마랑 똑같아요 거의 아 더요? 아 더요? 이런거는 잘 안녹아요 와우 와우 신나죠 응? 오우 와우 신나죠 오우 오우 와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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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먹지 마세요 근데? 어? 아마 저희처럼 맛있게 먹는사람 없을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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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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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먹으면 열 몇개 먹은거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이 좀 많네 어? 양이 많아서 일반거보다 많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와 큰일 났다 먹어 이제 이 정도 먹었어요 겸지 채우는 이 정도면 벌써 제가 먹은 것만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? 머리가 낑하지도 않아요 제일 힘들어...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한건데 뜨거운 것도 한 번씩 받을 때 줘야 되는데 뜨거운 거랑 안 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회에서 먹어 근데 그냥 먹으면 지저분하잖아 다 흘렸고 뜨거워 메론마루나 메론바랑 맛은 똑같아요 저희 홍어 먹을 줄 모르는데요 있네 앞에 계속 녹았네 그것도 잘 녹지 않았네 그것도 닌자님 알겠어요? 똥까마지 똥까마지 씰온거보다 배가 차 씰온거보다 배가 진짜 많이 차요 이게 물배 내가 지금 물을 어느 정도 마신거였냐면 물 한 두 명 넘게 마신거 같아요 배가 물배가 많이 차요 저희 둘이 형제에요 형제 다 녹았네 형제 저 지금 좀 많이 있어서 잘 지내셨 떡이 너무 맛있어 배가 불려서 3개 28 30 32 34 36 38개네 와 38개 먹었는데 힘드냐 그럼 남진이는 38개 몇? 62개 62개 내가 와 잘 먹었어 녹화일까 봐 볼게요 녹화 끝